시사별님, 별별사랑님 시사별님, 별별사 꼭 눌러주시겠습니까 라면을 엄청 얹어서 레벨사 레벨사 가방 치워줬어? 응 응 둘 라면 시사별이 소중해 퀄리티 어머 어떻게 보냈어요? 어머니, 맛있는 헤네리광 예쁘게 헤네리게 되니까 포토샵으로 멋있게 한경 쓰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겼어 괜찮게 하셨어 안녕하셨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침대 가서 뵙겠습니다. 모자로 있어. 모자로 있어. 아버지 많이 아시죠? 너무 예뻐요. 최고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잘 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처음 봤는데 공연 2번째구나.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늘 건강하시고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빈이 오네. 어디 갔어요? 아니, 연락 안 해. 부사님이 됐다 좀 했는데. 아,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아니요, 부사님 쳐가지고 오실 거예요. 시장한 거 하고요. 오세요? 우리. 감상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애름이 잘 못 쳐가지고 뛰어내려갔는데 비상류가 흔겨지고. 안녕. 수고하셨어요? 아빠한테 뭐 해놔야겠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시사별님, 별별사람.